댄스 브이비! 안녕하세요 브이비입니다! 안녕하세요! 네, 브이비 7집 미디어야범 사업 컷이었으러 브이비가 돌아왔습니다! 그리고 오늘은 저희 디자인의 뮤직비디오를 보고 바로바로 리액션을 해볼까 합니다! 뱀즈들 혹시 저희 뮤비 보셨나요? 아직 안 보셨으면 저희가 지금 같이 볼 거니까 같이 보면서 리액션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저희가 리액션 영상을 찍으려고 여태 아직 못 봤잖아요, 뮤비. 진짜 떨립니다. 저녁할 때 제가 지급하는데 다들 잘생겼어요. 잘 나온 거 같아요. 너무 기대가 됐는데 그럼 바로 보러 갈까요? 레츠게이드! 레츠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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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디차차이이너! 레츠고! 레츠고! 다닌 건가요? 오케이. 설렙니다. 레츠고! 두근두근. 빠르 accepting. 황략하라 사망! 에이너! 세인트 라인스 유트! 에이스! 자동차! 와 재컷! 와아! 형! 진짜 노래가 안 돼 아 뭐야? 아, 인트로 같다 이거 어디서? 네 멘션이네요 와아 멋있다 아, 이건 지우 재윤이에요, 재윤 재윤 와아 지우 귀나의 지우 아, 총소리 들어가네 총이 들어간다, 손이가 응 세인트 반이네요 아, 진짜 감기 싫다 근데 분위기가 차가 멋있다 차가 멋있다 진짜 멋있다 형, 형보다 차가 멋있다 너무 멋있어, 너무 멋있어 인정합니다 집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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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내, 끝내주는 차 아, 잠시만요 아, 잠깐만 그 파트 한 번 더 볼 수 있어요? 어디요? 어디요? 방금 우예 형 잠깐만 아니, 한 번에 볼 때 집중을 줘야지 왜 안 봤습니까? 아쉽네 아쉽네 세인트 반 오, 잠깐만 우예 형이 멋있다 세인트 반 멋있다 오케이 오오 재윤 자, 여기서부터 천천히 볼게요, 이렇게 어떻게 터쳐놔 아, 그 내용을 이해하면 진짜 못생겼어요 방금 봐봐 와아 와아 옳지? 얼굴이 얼굴이 잘생겼어요 보면은 눈이 되게 늑대같아요 왜? 늑대같아, 아우 한번 해주면 안 돼? 눈물이 나은 것 같아 아우 진짜 목이셔가지고 아, 그래? 오케이, 오케이 제가 더 봅시다 오, 손가락 빨라 잠깐만 나 포스 있다 이거 로그지? 이거 너하고 로우 맞아? 너야? 나 아닌데, 나 아닌데 너 아닌 것 같은데? 그리고 로우가 자기 다리 긴 거 알아서 이렇게 쫙 뺏네, 거의 아, 근데 여기서 보면 짧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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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멋있다 길어져 너무 궁금한데 끝까지 보면 안 돼? 안 됩니다 뭐야 이거 약간 근데 재밌게 있네요 이게 좋아 근데 이게 그거야 이게 우리가 연습할 때 말 나온 그거였어요 로우의 과감한 일단 제대로 보여줍니다 잠깐만요 누구야 이거야 아니 못생긴 왜 이렇게 딱 멈췄고 잘생겼났어? 야 아이가 빨리 빨리 미안해 와 이거 대박이다 이은아 띠어 맞아 멋있다 제가 황소를 하면 잘 들 것 같아요 정말로 잘해주세요 그 정도로 매혹족이에요 이거 디저트에서 봤어 뺑 멋있을까 봐 뺑 세인트반 끝내주는 차 엔진이 망가졌을 와 누가 저거 누구야? 위도 형이네 근데 춤이 좋아하네 근데 잠깐만 뮤직비디오 보면서 든 샘이라고 윤호 형이 응 이 라인이 되게 이쁘네요 응 응 근데 다리 높고 너무 잘 어울려요 근데 다리 좀 작? 다리가요? 그럼 원래 본인 다리 길이 제가 다리가 작다고 와 멋있다 배경이 진짜 이쁘다 웨이브 저 장면이 진짜 멋있습니다 에이스이 웨이브 와 와 와 와 이 처녀 멋있다 와 끝내주는 896 혹시 지금도 있나요? 지금 없어요 형 근데 잘 안 씻으시지 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보면서 무슨 생각이 나면 나도 타투하고 싶다 이 생각 있어요 하세요 어? 하나가 가능? 돈 대주나요? 네 아 진짜로? 저 번호 좀 드릴게요 형 저랑 비추세요 야 이거 비싸 이거 다 넘어가겠습니다 어? 저 근데 진작 윤호가 때려져서 다리 뿌셨어요 알겠습니다 다리 뿌지는데 잘 걷네 하하하하하하하 빠른 스캠 오오오오오오 잠깐만 소리가 저 소리 소리 안 들어간대 들어왔어 탕 탕 다시 해볼까? 자, 나옵니다. 아, 다시 다시. 손이 마시려고. 탕 들어갔어. 들어왔어? 응. 망했네. 수리를 해보겠습니다. 망했다. 원래 고기 먹을 때 크림 끊기면 막히는 거 알죠? 지금 멘트에 다 쪼꼬. 있어요. 있어, 뽕. 아, 되게 안 먹었으면. 아, 봤어요. 난 먹었어. 아, 이제 이거 하나 안 되겠다. 오케이, 스타트. 멋있다. 둘이 둘이 난리를 없지, 컴퓨터, 해배하루는 택. 와, 이거다. 와, 아니 이게 몸이 어떻게 이래요? 와, 힘을 진짜 빡 주셨네요. 안 줘봐, 안 줬는데? 빡 미간 봐봐, 너 이미. 지금 안 줬는데? 아니야, 힘 줬어, 이거. 올라왔잖아, 지금. 안 줬어요. 아, 이거 이거 보면 안 돼. 이거 올라오는데, 근육이 딱 힘줘면 올라온다면. 아, 근데 다운투디임 좋겠어, 이거. 기술대에 운동 안 했어요. 와, 근데 진짜 예쁘다. 근육이 좋으면, 이제는 안 했으면, 다시 운동할걸? 환상적인 근육이에요. 아, 그래? 네. 너도 있어. 오케이, 고. 렛츠고. 렛츠고. 알겠습니다. 와, 멋있어. 우와. 와, 그거 어떻게 하는지? 와, 춤 참 춤. 굴만 돌리는 게 짱 치아네. 어, 이거 화났어, 화났어. 와. 멋있으신 모습. 형 봤어요, 방금. 여기 포인트 있어요. 어, 돌아가면 또 anlam죠? 제가 황소예요. 예, 어. 그 발. 제가 로우가 투, 생각이 안 나요? ㅋㅋ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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여기가 봤어, 그냥. 유노 봐야 돼. 봤어? 여기가 이게 가쁘지한테 얘기해가지고 나 그때 옆에 있었어 하고 싶다고 해서 이렇게 나는 초우사고 윤호가 이제 발을 구르면서 황소를 표현한다고 진짜 앞뒤 같은데? 멋있다 진짜 진짜 멋있다 왜그래? 멋있어 이거 이 장면이 완전 영화 같지 않아? 영화 같네 진짜 멋있어 아니 약간 저는 그 느낌 나요 난 뒤에 어부도 있어요 무슨 복수하러 가는 주인공 느낌 나왔네 뒤에 어부도 있어요 뒤에 어부도 있어요 약간 조닝 느낌이에요 잘 나왔어요?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잘 나왔다 멋있다 진짜 약간 영화 배우 같아 진짜 잘 나왔네 잘 나왔네 장구 중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더워 보인다 근데 진짜 더워 진짜 더워요 진짜 더워요 근데 형 얼굴 진짜 잘 나왔어요 그리고 얼굴... 아 이거 옷도 되게 더워 보이지 않아요? 맞아 호드잖아요 온갖 빛의 형이 다 반짝거리는 거 반짝거리는 거 반짝거리는 거 아니요? 솔직히 넘었죠 아 그래요? 익었어요 진짜 그래서 잘 나왔어요 되게 천사같이 나왔어요 가보겠습니다 뭐라고 부르겠지? 비둘기 윤호는 허리 대단하다 정말 신경 한 번 아세요 안 돼요? 다시 보세요 근데 저 코어인 느낌 느낌은 안 돼? 엑소시스트 느낌인데요? 약간 그런 느낌을 저만 봐도 돼요? 네 약간 엑소시스트같이 어 이거 봐봐 어 그리로 올라갔다가 약간 엄청 쳐지는 게 우즈라상 잘한다 여기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려운데 근데 억울이 안 보여서 아쉬워 고 아 미안하다 오 왔어요 드디어 멋있다 다 왠지 왔습니다 나는 왜 차에 이러고 있었을까 위험한데? 어 우와 왜 뛰어넘는 자녀를 들어가네 어 맞아 근데 너 멋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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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가 있는 거야 잘 나왔는데 와 와 와 어땠어요? 우리 제거 어땠어요? 또 보고 싶어요 또 또 또 또 또 너무 잘났습니다 네 와 멋있다 레이 형이 많아 뭐지? 맞아요 스토리가 스토리가 확실히 우리가 예전에 찍었던 뮤비와 좀 다른 느낌 영화 같은 느낌이죠 스토리텔링이 조금 진짜 영화 같아요 맞아요 개인감 다 다는 스토리 캐릭터가 다 달라서 저 몰랐는데 여기가 진짜 컸잖아요 그렇죠 여기 사막이였어요? 사막이요 사막이였어요? 사막이였어요? 네 아무튼 저희 어 새로 또 앨범 디자이너 많이 많이 들어주시고 뮤직비디오도 또 많이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지금까지 뮤직비디오를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치유 완전히 공유하기 많이 가세요 기티차차이이 넌 넌 넌 화화이이이 팅팅팅팅팅팅 지우도 하루에 천번씩 보기 어 사막이였스 바이바이